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큰 돈복 터지기 그 직전에 나타나는 그 징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사람의 그 돈 운은 그 미리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. 이때 그 신호를 포착하는 우리들은 조금 그 혼동하기 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. 재정적으로 큰 운이 그 신호로 보여질 때는 크기나 또 액수 같은 그런 신호의 덩치나 또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신호 즉 전조로 보여주는 거니까요. 일종의 그 돈복을 알리는 그 전령을 보내는 건데 이때 그 똘똘한 그 전령 한 명을 보내는 거지 10만 대군을 그 보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 그 저를 포함해서요. 우리들 모두는 아마도 예를 들어 그 로또가 그 5등이 된 걸 5등짜리를 그 손에 쥐고 아마 뛸 듯 그 기뻐할 사람은 아마 세상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. 물론 그 안된 것보다는 낫지만은 아마도 우리 반응은 좀 시큰둥하지 않을까요? 그런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이게 그 큰 돈복의 그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. 돈복의 그 전령을 우리가 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맞이하듯이 기쁘게 우리가 맞이할 때 그때 그 돈복의 그 전령은 두루마리를 우리 앞에 쫙 펼쳐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메인 요리를 우리에게 그 선보인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게 뭐야? 겨우 5등이야? 이렇게 그 실망이나 또 탄식 그리고 아쉬움으로 그 돈복의 그 전조를 안고 우리에게 그 뛰어들어온 일종의 그 돈복의 전령을 맞이했다가는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앞에 그 찾아온 그 돈복을 차버리고 마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투자해서 그 수익이 통닭 한 개값이라도 그 떨어진 날은 그런 날은 그 될 수 있으면 크게 그 마음속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. 크게 감사하게 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돈복을 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.